적의 길이요. 기가 막힌 곳. 각서 언니. 와크아트. 난 우리 부모님과 할머니가 미신을 믿는다고 생각했지. 그냥 이야기했뿐이라고. 할머니는 내가 감옥에 있었던 것 같으셨어요. 지금 내 모습에 계시면 좋을 텐데. 내가 신경 쓸 일은 아니지만. 괜찮아. 지금은 같은 분대원이니까. 알고 있어야지. 내가 일을 망쳤지. 일부러 명령을 무시했거든. 내가 잘났다고 생각했고. 그러다가 사람이 죽었어. 지휘관은 좋은 사람이었는데. 하지만. 아무리 돌아가고 싶다고 해도. 내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어. 어떤 느낌인지 알아. 때로는 돌아갈 수가 없다고 느껴지지. 하지만 살아보니 그것도 나쁘진 않다고. 내가 죽었다. 난 딱히 휴가 동새로AKE은 있어. 그리고 Lite정보àng 북극.